아랫배가 상대방 엉덩이하고 허리쪽 사이에 붙여야되요 왼쪽 오른 무릎을 골반을 세워가지고 눌러서 상대방 다리 그리구요 다리 들어오면 바로 머리 세우면서 앞으로 손질 세우고 나서 팔꿈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안되요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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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오른 무릎을 세우고 골반을 눌러줘야되요 머리 세우고 손 안으로 누르고 빼주시면 돼요 손을 당겨서 팔꿈치 바깥쪽으로 골반 라인에 팔뚝이 있어야 돼요 골반 라인에 팔뚝이 있어야 돼요 손은 여기다 딱 감춰야되요 여기 딱 걸리게 모아진 부분이 걸리게 오른 무릎을 세우고 이 자리에 닿으면 이렇게 뒤로 가죠 이렇게 뒤로 가죠 세우자마자 머리 세우고 목 무릎 안으로 구글 풀릴때 뜯어내고 다시 눌러주면 돼요 랩으로 쩝 통을 낸다 고추냉이를 무릎을 무릎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고 양손으로 오랜판을 끓여주지 않게 이 허벅지가 땅에 났어요 왼쪽 오른쪽을 다시 잡아줘요 팔꿈치가 다 땅이 아프고 상대방 허벅지 땅이 아프고 이제 왼쪽 어깨가 내 오른쪽 어깨 위에 있는 공간으로 빼요 왼쪽 어깨를 이렇게 위로 빼요 위쪽으로 빼고 오른쪽 무릎을 엉덩이에다가 갖다 대고 그리고 이 어깨로 무릎을 푸시해져요 앞쪽으로 위로 빼요 그러면 그립이 약간 뚫려야 뚫릴 때 오른쪽 팔꿈치 않으시고 그러면 더블어더러요 이 오른손이 이 어깨로 가요 이 어깨로 이렇게 해서 어깨를 걸어요 걸고 엉덩이 들릴 때까지 오른쪽 어깨하고 아랫배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푸시해져요 그리고 이 손으로 엉덩이 뒤로 올려요 그리고 골반을 얼굴쪽으로 쓸어서 미끄러져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 손하고 이 손으로 무릎을 바꾼거에요 이 허벅지하고 이쪽 팔 쪽이 상해져요 같이 잡아 잡아 잡아가지고 살구지 오므로 붙여 붙이고 그리고 어깨를 이 위로 내 오른쪽 어깨 위에 있는 이 공간으로 빼요 이렇게 위로 빼요 빼고 나서 우동부를 몽독에 갖다대고 어깨로 이 다리를 푸시해요 이 중으로 두개 해주고 팔 푸시 나오는데 어깨동부 어깨하고 내 아랫배로 한대번 이쪽 다리를 어깨방향으로 푸시해져요 그 다음은 고개 들고 골반을 엉덩이를 풀어 쪽 다리를 양팔축 안으로 손 안으로, 어깨 동무하고, 뒤로 올리고, 뒤로 들어서, 골다 줄어주고, 뒤로 들어주면, 됐죠? 적밥을 한 번 더 올려서 반복,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레스토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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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음은 다리를 잘 못댔니까 다리 올라오면 다리 번도 들고 아랫도를 쭉 올라오고 이렇게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여기 몸통에 다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찰꿍치는 바깥을 한 상태에서 발밑 쪽으로 발밑 쪽으로 눌러줘야 돼 이렇게 눌러주고 앉으면서 앉을 때 이끄지 않고 안주고 이렇게 하다가 앉아 얹고 눈을 바깥에 상대에서 앉아야 돼 이게 짜드셔서 안 되지 짜드리면 시간이 걸려 밀어내면서 몸 죽이 무어줘 누군가 허리에 압박을 딱 들어가게 손 빼고 손 빼고 던지면서 양이 부족하거나, 파슬로 도망가세요. 업로드하거나, 파슬로 도망가세요. 양이 부족하거나, 파슬로 도망가세요. 양이 부족하거나, 머리를, 연결된 끝부분 뒤에다가 머리 갖다 준다는 생각이에요. 머리를 이쪽으로 하면, 여기 막히니까, 이쪽으로 맞게. 여기가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갈증도 부고서, 밀어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왼쪽 다리랑, 오른쪽 다리. 발 세우고 있어요. 이게 업로드가 뛰면서, 얹어. 얹고, 딱 조여놔야죠. 발 빠를 때까지. 그 다음, 이 다리가, 명치 위로, 명치 위로 갈 수 있어요. 여기다가 힘이 아프죠. 명치 위로 가서, 두어. 두어. 그리고 앉은 두어. 손 빼고, 여기가 워낙만 던지고. 물을 버틸다면, 전하는.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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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전지. 그리고, 공로에 많이 굴려있게. 그 다음, 다리 하나 세우자마자, 이 다리, 대각선을 세우고, 먼저 대각선으로. 이 다리 안으로. 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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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면서. 밀고, 손이 밀고 있으니까, 공룩을 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하며. 스틱스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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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